춘천시가 명동 주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판매업과 외식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 2025년까지 임대료도 일부 지원합니다.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점포 홍보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스마트 상점 개설과 운영 방향도 제시합니다.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창업 희망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원자를 선정합니다.